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제96회 임시회의를 열고 현 국내 유치부와 해외 유치부, 투자기획팀으로 나뉜 투자유치본부를 투자유치 1, 2단으로 개편하고 사안에 따른 TF팀 가동 등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청장직속 홍보담당관은 홍보마케팅팀으로 개편함으로써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세일지형 조직관리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색체험관이 도심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중하지만 잊혀지고 있는 유무영의 자산들을 계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서해에 집중하는 모습 속에 행복한 정막감마저 감도입니다. 세 번 만에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점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새하얀 화선지 위로 펼쳐지는 분노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색하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서체를 보며 선생님들의 표정도 흐뭇합니다. 한쪽에서는 늑각기 학생들의 한문 수업이 한착입니다. 어렵지만 머리와 가슴 속에 수업을 담아가는 노익장들의 여리는 젊은이들 못지않습니다. 전남 최초로 개관한 체험관은 이름에서 풍기듯 전통과 예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알림이 역할을 자창합니다. 도심 속에 털을 잡으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향교와 함께 조상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수업들도 마련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이곳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색채용관을 통해 유무형의 자산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면서 잊히고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예산 235억 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6조 7,500억 원 규모의 올해 당초 예산보다 청년 일자리 예산 235억 원이 늘어난 6조 7,743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정부의 표준모델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와 전남청년네일로 프로젝트 등의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제1회 추경예산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됩니다. 마리안르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적인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섭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는 정관계와 학계, 재계, 의료, 봉사단체 등 37명의 모든 위원들이 각자의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임직원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앞으로 사진전시회와 영상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마리안르와 마가렛의 고국인 오스트리아 구경방송과 다큐판권협약을 맺는 등 해외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한 60대 남성이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진 남성을 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119 도착 전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 살 수 있었는데요.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는 지역별 편체가 커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잠시 당황하던 남성인행은 곧바로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5분여 뒤 쓰러졌던 남성은 의식을 찾고 일어납니다. 이분이 제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작년에 안정교육을 받은 맹혈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이분이 깨어나서 정말 제 기분이 부두됐습니다. 급성 심장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처치 심장박동이 멈추면 산소와 혈액공급이 중단돼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률이 90%가 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률은 1.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해 급성 심장정지 환자를 살린 비율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 전국 16개 지자체 중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울산이 25.3%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가장 낮은 8%를 기록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1.5배 증가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지역의 물김 위판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230개 어가에서 물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당초 생산 목표량인 6만 톤을 초과한 9만 3,545톤을 위판했으며 위판 금액으로는 1,004억 원을 기록해 위판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위판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388억 원에 비해 250%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김양식어장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남도지사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미주당 중앙당의 판단이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마 선언을 한 김영록 전 장관의 경우 당 지역위원장 지각사퇴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마 자격에 대한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장만채 전 교육감 역시 사퇴 후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입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영록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반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과 26일 각각 예정된 중앙당의 최고위와 당무위 자리에서 장 전 교육감의 입당과 김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수 발송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의 한 지자체 군수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게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출마 예정자와 기획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5.18 정신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는 등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5.18 기념재단이 경량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재단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신임 이사장이 선임식 9일 만에 사회를 표하고 현 상임이사 임기 역시 이번 주로 끝나는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게 된 재단이사회는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공모에 응한 두 명 가운데 신임 상임이사로 조진태 씨를 선임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제기한 이사장 밀실 추대 의혹과 현 상임이사를 겨눈 연인 반대가 5.18 기념재단 기능마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장 사임 사태를 불러온 밀실 추대 의혹의 출발점은 5.18 기념재단 혁신위원회였습니다. 지난 2년간 기념재단의 파행 운영을 지적하며 혁신을 촉구해온 지역시민사회 단체들은 재단과 함께 혁신위를 꾸리려다 의견이 틀어지며 참여하지 않았고 재단은 자체 혁신위를 꾸렸습니다. 혁신위는 두 달여간 활동하며 현실적으로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상당한 고난을 행사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후원회의 의석수를 줄이는 한 추천위를 통한 이사장 선출, 공모를 통한 상임이사 선출 등 여러 안을 내놨습니다. 후원회는 지난 94년 재단 출범 당시 5.18 보상금 등을 모아 재단의 초석을 놓은 단체로 이사추천 등을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런 혁신안들이 소통 없는 셀프 혁신이었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의 민주주의를 대표해야 될 기념재단에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아주 정리한 사안으로 봤다는 그 시각 자체도 저는 대단히 무리라고 보고요.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까지 치닫자 시민단체들로부터 기념재단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후원회는 시민단체에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한계에 도전하는 평창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패럴림픽 기간에 맞춰 열린 김근태 화백과 전세계 장애 아동들의 전시회도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안에 마련된 전시회장. 세계 각국의 지적 장애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화폭에 담고 있는 김근태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평창 패럴림픽 기간 동안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전시회 들꽃처럼 별들처럼 이번 전시회는 모로코 등 5대6 장애 아동들이 그린 작품 3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 예술로 모든 것을 편견을 없애주는 시기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작가로서 바람이에요. 스포츠와 미술이 함께했던 축제의 장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복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공감을 주기 때문에 김근태 화백과 5대6 장애 아동들의 작품들은 다음 달에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시됩니다. 김화백은 또 북한 장애인들을 위해 오는 6월 평양역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여수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발표한 여수선언의 정신이 이번 개헌안에 반영됐으며 주민참여 확대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어 정부의 개헌안이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기초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민호, 주윤식 의원은 어제 의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제보다 바람은 약해졌지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또 이처럼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평소 절반 수준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남부 일부 지방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봄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13도, 의성은 15도 등으로 아침과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되면서 지금은 중서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만 농도가 조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서 오후에는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햇살이 비추면서 어제보다 더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양개는 오늘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은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5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더욱더 풀려서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